아, 그 얘기 들었어요? 뭐요? 문체부 이사무관 작가랑 사귄다면서요? 엄청 이쁘다던데? 아니, 무슨요? 평범여의 끝이래요. 그 미모가 아니라 집안이 좋대요. 국회의원 딸이라던데? 진짜요? 하긴 그 정도 되니까 사무관이랑 사귀겠죠. 이사무관 네도 부자잖아요. 네, 뭐 조건 맞는 사람들끼리 잘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작가님.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요? 네? 아직 회의 시작시간 안 됐는데? 평소 10분씩 일찍 오셨잖아요. 아, 이제 사무관님 여친이다 이거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사무관님은 회의에 참석 못 하실 거예요. 어차피 홍보책자는 마무리 단계니까 나머지는 작가님하고 나하고 둘이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연락받았어요. 유물 발굴 관련 업무 때문에 바쁘시다고. 아, 그래서 10분 일찍 안 오신 거구나? 미리 연락받아서 나밖에 없는 거 아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실례합니다. 두 분 회의 중에 무지하게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 홍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갖고 어, 뭔데? 그, 이, 이, 이 서류가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아갖고 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기지. 그러니까 마, 마, 맞아? 맞아. 두 분이사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뭐 이 얘기밖에 없. 쟤야 쟤. 봤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 얘기 들었어? 뭐? 이사무관님하고 사귀는 그 작가 말이야. 집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래. 아니, 그럼 어떻게 사무관님한테 사로잡았대? 뻔하지. 몸으로 했겠지, 뭐. 에이, 아니야. 내게 봤는데 몸도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 궁금해 죽겠다. 어떻게 되냐. 저기요! 어, 갑자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 뒤따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씨, 한잔. 아, 이게 보통 아니다, 진짜. 야, 인마. 아, 12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으면 제 시간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어? 우리 같은 영업맨들에게. 시간이 생명이라고? 안다, 아르시. 야, 12시 31분이다, 인마. 잘 지냈냐, 씨. 야, 오랜만이네. 야, 씨. 나 뭐, 잘 지냈는데 너는 니 뭐, 뭐하고 살았어, 그동안? 아니, 나야 뭐. 회사 옮기고 정신없지, 뭐. 야, 그래도 옮긴 회사가 좋긴 한가 보네. 와, 신수가 좋아졌네. 아휴, 씨. 얼굴도 작아지고, 자신이야. 근데, 니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몇 일이냐? 아휴, 여기 일 때문에 왔다가 니 생각나서 온 거야. 나왔습니다. 아, 우와. 맛있게 드세요. 내가 뭐, 맛있는 거 아무거나 시켜놨어, 괜찮지? 아니, 나야 뭐, 아무거나 상관없긴 한데. 야, 난 근데 밖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김치 요리 사먹는 사람들도 좀 이해 안 되긴 하더라. 뭐라고? 이해가 안 돼? 와, 이. 물론 가족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김치 요리를 사먹는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김치 요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외식 메뉴라고 가족들이 많은 집에선 그만큼 흔한 게 김치라서 오, 식탁에 올라와도 그만, 안 올라와도 그만이겠지만 우리 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김치는 곧 금치. 본가에서 한 포기, 두 포기씩 가져오는 이 소중한 김치를 한 포기면 몇 줄을 먹을 수 있는 이 김치를 이렇게 통으로 넣어서 김치찜을 해 먹을 수는 없다는 말씀. 게다가 이 서투른 솜씨로 함부로 나섰다간 이 금같은 김치만 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푹 익은 김치를 쫙 찢어서 밥과 함께 먹으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듯 잠시나마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잊게 해준단 말이야, 임마. 야, 너 아직도 밥 먹기 전에 일장 연설하냐? 이거 다 먹고 빈 그릇도 찍고 그래? 응, 그러니까 빨리 먹는 게 좋을걸? 다 빈 그릇 만들기 전에? 렛츠고. 렛츠고. 복용。 έ이입니다.